자 계속 가보도록 할까요? 음 여기 추진력 제어 모델 완료된거지? 아녜요 제테크 야 안들리잖아요? 말이 안들리잖아요? 멀어서 안들리는거에요 가까이 가면 이걸로 자막이 나와요 어? 자막 안나오네? 아잇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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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이러면 되실걸? 이거 들리죠? 자막 나오죠 이 길이 크리스 네 로그니 이 길이 이래요 I ask that you forgive us, Chris, and give us your blessing. And we bestow hours upon you. Seekers, mourn the rockets, take your seats, the great journey awaits. To the promised land we go, to the far beyond. Hello. Hey. Hey. 그렇대요. 어디로 가야돼? 음, 전망대로 가서 발사 과정을 완료하세요. 전망대. 따라가다 보면 있겠죠? 저장 한번 해주고요. 솔직히, 그, 아껴, 검소한 생활을 하면은, 목돈은 자동으로 보이게 되는데. 음, 혹시, 침에, 따진 이는 운전을 위해 발사 간지 같아요. 이는 더 이상, 음, 뭐에요? 제 pois, 아껴, 고정, seule, 처음 mentorship. 네, 더 이상, 아껴, 가 küçük, 수, 다 yogurt. 제 앞에서, 아껴, 가수, 화, 키, 가, 세품들. 네, 더 이상, 아껴, 가수, 아, 네. 네, 더 이상, 아껴면 미션이 두려워하세요. 너무, 아껴, 우선, 아껴, 고정. 네, 더 이상, 아껴, 고정. 어 어디로 가야되? 여기야? 여기구나 아 여기네 어 콘솔은 로켓의 코스 설정과 관계가 있는 것 같지만 잠깐만 어 내가 기술이 55 과학 27 잡지 먹으면 47 멘타스 먹으면 어 51 사가 부족하네 사가 사를 어디서 가져올 데가 없군요 그저 수 없네 아 따라던 이거 스타워즈 노래 아닌가? 환영받음 자, 퀘스트를 완료했네요 근데 돈은 많이 그렇게 꺼지긴 한데 아 저 되게 우리 바로 내 앞에 지나갔잖아 어 이번에는 어 유니크 아이템 어 더 아메리칸을 얻으러 가볼까요 어 여기서는 빠른 행동이 불가능하다네 오 레벨업 좋아 자 수리를 25까지 올리고요 과학을 화술이 지금 중이야 화술이 화술을 올려야 돼 화술이 25면은 보통 50짜리는 어 완료할 수 있겠네 예 볼트에 34 타려구요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빠른이동이 여기 안되냐 어 되네 다시 안됐다가 되네 자 다음 퀘스트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다음 퀘스트로 넘어가도록 하죠 음 음 음 좀 더 총알을 모아야 돼요 샷건 쓰기 시작하면 총알 없어지는건 순식간이라 정말 순식간이에요 정말 리오트 샷건 12게이지 탄약이 나만 하지 않죠 어 어디 저긴가 아 저기다 저기다 아 여기여긴가 아 온실이잖아 온실 말고 집같은게 하나 있는데 집같이 생긴게 하나 있는데 집같이 생긴게 온실 말고 어딨냐 아 여기는 항상 올때마다 헷갈려 이것도 온실이지 어 저건가 어 나 먹을거 나 지금 배고프다 밥 먹어야겠다 어 아구하나 고기조각 스튜 더 먹어야겠네 다름지 꼬치 물도 먹구요 이거 물이지 물 이거 민주주의 아니에요 네 NCR 민주주의 아니에요 완벽한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스킬북 스킬북 아냐 이게 은신올려주는 스킬북인데 은신 4가 올랐습니다 공짜로 왔죠 이거 어디갔지 여기 지금 사람이 한번도 없네 다 밖에 일하러 나갔나 어 여깄다 엠마 잠깐만 기다려봐 거기 아니 소재하기말고 아 예예 이 농장에서 일하고 있나 그렇죠 탈로법때문에 허브에 와서 일하고 있어 농업은 괜찮은들이지만 죄다 부당한 계약이야 그렇죠 그냥 악덕기업 같은거라고 보면 되요 NCR은 대신 어느정도 규칙은 있어서 규칙은 어느정도 지키죠 대신 악덕기업이야 음 음 음 음 아 이안 przede 받는게 아니냐 이안때 받는거야 이게 말이야 충분한 물공급을 받지 못한다고 으흠 으흠 아 아 하.. 그래? 얘가 근데 방금 뭔 얘기했는지 내가 잘 못들었어요 너 뭐라고 했냐 근데 아 이거 물 모자란 걸 누구한테 말하더라? 까먹었는데 쟤였는데 바다도래님 어서오세요 모드요? 예 모드 깔았죠 그리고 지금 하는 건 바닐라에요 DLC 있지만 DLC 퀘스트 아니에요 말하다가 말하여 개스마스크님 원활하지 않다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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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 못들어서 예.. 스나야 스나 저.. 그.. 아.. 그냥 갈까? 그냥 볼트 34 찾아가도 되는데 대신 잠깐만 내가 얼마나 있냐 아 너무 적은데 갔다가 그냥 골로 죽겠는데 잠시만요 어쩌지 어쩌지 약품을 조금 보급받아야 되는데 일단 두군데서 약품을 좀 사보죠 레..라더어웨이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가려면 그래서 최소한 10개 정도는 구비를 해야 되는데 어이 미첼 박사 어딨어 어 여기 있네 이봐 라드오이 라드오이 좀 라드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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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제기랄 없어 irod 으으윽 음.. 얘는 의약품 안팔.. 안팔.. 안팔였던 걸로 기억하고 노박에도 의사가 확인된ще 맞아요 아포칼리스 걔가 많이.. 많이팔긴 하는데 그거 뭐 퀘스트 하나 하고 az 수십개요? 수십개 까진 안되지않나? 그래요? 수십개였나? 제가 기억이 안나지 일단 얘도 음.. 의약품 수십개 까진 안되지않나? 라드웨이! 야아 4개 됐어 가는김에 저..저기도 저기도 그거 해놔야겠다 그 임플란트 박는 의사 거기 걔도 라드웨이를 팔았나? 16개? 와 정말 많은건데 16개면 한번 거기도 들려보죠 라드웨이를 최대한 충당할 수 있을만큼 다 지금 충당을 해놓고가야되서 라드엑스는 얼마나있지? 라드엑스 일곱개면 뭐 괜찮은데 이거 이건물이었나? 어 이건물 아니지? 어? 그..그 건물 어디갔지? 내가 지금 못찾고있는건가? 아 저쪽있나? 저쪽인가? 아 저건가보다 이쪽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쪽이 아닌가봐요 저쪽인가봐 저쪽에서 이렇게 뱀뱀엑스 뱀뱀엑스 2개 2개 3개 3개 이 건물인가? 이 건물인가? 여기다 어이 어이 어디갔어? 어이 어이 잠깐 일어나봐 음 파는 것 좀 보여줄 수 있어? 어 뭐야 라더웨이 하나 메드엑스 말고 음 미팅피플도 하나 사줘 야해요? 뭐가 야해? 네 물도 좀 먹어야되는데 음 저기 프리사이드 아니 뭐야 그 아포갈립스 한번 가보죠 스트립 사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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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립 자 아 이쪽으로 오면은 더 멀구나 이쪽으로 해서 가야 돼 더 가깝구나 어디로 해서 해야지 더 가깝더라 야 딕슨 너 제트파냐? 어? 제 보충이 됐으려나? 어? 제 보충이 됐으려나? 야 얘 안팔어 딱 한번만 팔고 말어 야 얘 안팔어 야 얘 안팔어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이고 아이 피하는거 봐라 뭐요? 제가 쓰는거요? 어? 어? 의사꽝 좋아 제가 쓰는거는 파워 엄청 약해요 파워 약한데 소음기 달려있어서 쓰는거죠 게다가 유니크고 게다가 크리티컬도 터지면 좋고 거의 헤드샷으로 맞추면 은신으로 맞추면 한방이 거의 웬만한 인간들은 죽죠 뭐? 보통 이쯤에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어딨지? 집에 들어갔나? 지금 몇시인데 집에 들어가? 아? 집에서 아직 안나왔구나 집에서 아직 안나온거 같아요 에이씨 어 이거 나왔다 의약품 필요해 어? 의약품 필요해 어? 아니아니 의약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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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면 해볼만 하죠 도전할만한.. 도전해볼만해 가보자 아.. 가기전에 무게를 무게를 아주 그냥 무게 싹 다 배우고 오자 저기 먹을게 되게 많아가지고 무게를 싹 다 깔끔하게 도전해볼만 아 저 자동 문 자동으로 열리는거 없애 버려야겠네 좋아 그리고 자 아 아 잠깐만 너 여깄지 아니 여깄지 아니 탄필 아 여깄네 그러네 야 이것좀 만들자 온김에 저것좀 만들자 레슬레이어요 아니 별로 안필요 음 우주복 우주헬멧 이거는 헬멧은 솔직히 필요없는데 무게가 없으니까 일단 가지고 있고 방어목 방어목 넣어놓자 그리고 소모품 흠 필요없고 이러고 이제 총알좀 만들자 총알이 뭐뭐 필요하더라 피스톨가루 납 내가 피스톨가루 가루 파우더 파우더가 하나도 없어 저 1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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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맞나 피스톨 어 10mm 별로 없네 아 저기있잖아 10mm 분해 10mm 다 분해 10mm 다 분해 그리고 10mm 20mm 힛 20mm 다 20mm 여러가지 20mm 뭐뭐가 필요하지? 357 메그럼탄은 피스톨 가루 소형 피스톨 이거는 대형 라이플? 하.. 대형 라이플이라.. 이거는 소형 라이플일거 아니야 대형 라이플 내가 냈나? 소형 피스톨 만들 수 있는 것까지만 만들죠 만들 수 있는 것까지만 만들어 자 메그럼탄 이것만 이것밖에 못만드네 아이고 아이고 이것밖에 못만드네요 저요? 뭐 유니크 몇개 있는데 제 쓸것만 얻어가지고 저는 딱 저 쓸것만 얻었어요 어 357 메그럼탄 그리고 그리고 308이랑 556이랑 357 이러면 이거 이거 범인트 라이플 범인트 라이플있나? 이거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범인트 라이플이 여기 아 여기있나? 범인트가 원래 아 여기있다 범인트 라이플 수리 한번 하자 레슬리에요 됐지? 그리고나서 그리고나서 어 소모품 이러면 됐나? 아 블러드팩이나 이런거 지금 확실하게 무게를 비우고 갈려고 무게에 나가는게 무기소리 키튼 스텔스보이 그 다음에 의료가방 그 다음 없지? 오케이 의료가방 스텔스보이 하나 넣어놓구요 무기소리 키트 두개 빼고 다 넣어놓고 그리고나서 열려 이걸로 굿 정크 이러면 기타에도 무게 나가는게 위쪽에 있는게 그래도 있잖아 넣어놓고 빈등 넣어놓고 됐지 와 됐어요 됐어요 자 잠도 좀 자고 확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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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자고 이러고 밥을 밥을 넣었고 아 밥도 가져가야 되는구나 밥을 밥을 밥 하나 더 먹고 한 번 더 먹어 됐지 자 완벽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했죠 자 가져가 자 볼트 34 출발을 해보죠 자 12시가 지났네요 추천 한 번씩만 살짝 부탁드립니다 음 일단 표시를 해놔겠죠 표시를 해놓고 표시를 해놓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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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이 어..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어.. 아니 이쪽으로 돌아가는게 저격하기가 편하겠다 여기 높은 지역이 많으니까 낮은 지역으로 가면 저격하기가 어렵지 하지만 높은 지역에서 출발하면 저격하기가 쉽죠 자 빨간색이 겁나게 많이 뜨는데 아주아주 겁나게 많이 뜨는군요 빨간색이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 최대한 정면도파 정면도파 이게 힘들어 힘들어 자 저기 보이네요 오케이 한 마리 죽이구요 이거 꼬맹이니까 한 방에 죽을 것 같은데 저기구요 자 자 오케이 음.. 저기도 빨간색이 있는데 너무 멀리 있을 것 같은데 얘네들은 한 번 확인이라도 좀 해볼까 어 뭐야 왜 이렇게 뭔 색으로 빛나 사는게 중요하지 에이 몰라 몰라 오오오 에이구 꽝 예 알아요. 그냥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올 라인웨이키라는 그거잖아요. 따발총이 그니까 돌격소총이잖아요. 그렇긴 해도 가만히 왔긴 하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데 빨간색이 하나 뜨는데 빨간색이 하나 뜨는데 너무 가까이 있는 건 아닐 텐데 지금 빨간색 쓰는데 안보여. 걸리지도 않아요. 걸리지 않는다는 거는 굉장히 좀 멀리 있다는 소리지. 아 여기 왜 이렇게 많아? 뭐가 이렇게 많아? 됐어 됐어. 여기 누군가 있는 것 같은데? ED이요? 저기다가 놔두고 왔어요. 아 유저씨가 되나? 저기 그 영무소에다가 놔두고 그 로켓들. 여기다 놔두고 왔어요. 어 사정아리가 안되나? 뭐 의자잇살 한방에 안죽어? 가자 그냥 예. 너무 멀리 있는 애들 같아. 그 로봇이 주는 퍽이 정말 좋은 게 누구죠? 바로 어디냐? 여기..여기였나? 아 어디지? 아 여기네. 자 잠시만요. 자 여기서부터 조심해야되는데 저장하구요. 자 두번째 저장을 하는거네. 이렇게. 한번씩 이렇게 저장해주면 좋죠?